남해안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옵니다. 내일 밤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 제주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고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제주 북부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충청과 남부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더 요란해집니다. 벼라가 돌풍이 동반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비의 양이 적지만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낙동 수준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창문을 열기 전에 대기질 정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서울 30도, 대구 29도에 머물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여름 기온은 서서히 물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